집콕 크리스마스 이만 집콕 크리스마스 이만 2023년 12월 25일 월요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창작이 날씨 오리지널 김현진 일기 오늘은 집에서 먹고 TV 시청만 했다 산타 할아버지가 올까? 라고 나는 속으로 말하면서 멍했다 새벽에는 눈이 올까나? 라고 또 속으로 말하면서도 TV 시청만 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창작이 날씨 오리지널 김현진 일기 흐지부지하게 끝